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조원 이때까지 정부가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인구도 소멸되고 이렇게 폭망했습니다. 자 이 사조원 어디에 썼는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강원도 영얼군 상동업입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폐광지역 중에 하나인데 마을 뒤쪽에 보니까 이렇게 바이산에 소나무도 자라고 경치가 아주 멋집니다. 마치 신선이 구름 타고 살고 있는 마을 같습니다. 1995년에 강원도 탄강 강산들이 이제 폐업을 냈죠.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제 이 지역이 침체가 돼가지고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특법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재정을 해가지고 이때까지 우리 공적자금 사조원을 쏟아부었습니다. 97년부터 본격적으로 기금을 이 폐광지역에 쏟아부었는데 이때까지 나간 돈만 해도 사조원이 넘습니다. 정확히 사조4천억입니다. 이런 엄청난 거금을 쏟아부었는데도 인구는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소멸지역 수준이고 동네 가보면 젊은 사람 하나 안보입니다. 사조원 중에서 상당한 돈을 관광업에다가 다 쏟아부었습니다. 동강시스타라고 있습니다. 보니까 골프장하고 숙박시설인데 그것 짓는데 1500억을 넘게 쏟아부었습니다. 장사가 안 돼가지고 결국에 민간에 넘겼는데 완전히 헐값인 265억에 넘어갔습니다. 쓰잘데기 없는 골프장 하나 지어가지고 우리 세금을 1200억 이상 탕진을 냈습니다. 강원도에 골프장 많은데 굳이 또 이렇게 폐광발전기금을 써가지고 골프장을 지었는데 또 지자체 나리님들 공치러 갈라고 지은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동업에 있는 하이원 상동테마파크 이거는 제가 지도를 봐도 정확히 용도를 모르겠더라구요. 그냥 숙박시설 같은거 크게 지어놨습니다. 여기에 525억을 투자를 했는데 공정률 95%에서 야 이거 앞으로 장사 안되겠다 해가지고 공사가 중단이 되고 마침내 청산을 했습니다. 거금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개장도 한번 못해보고 쓸모없는 건물이 돼서 나중에는 산림힐링재단 그걸로 재활용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봐서는 손님이 별로 안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척에 있는 하이원 추추파크 여기는 또 뭐하는 데인지 보니까 캠핑장하고 글램핑장 이런걸 지어놨는데 이것도 우리 세금 750억이나 들어갔습니다. 해마다 적자만 수십억씩 쌓이고 있는 애물단지인데 최근에는 장사가 조금 돼가지고 겨우 적자를 면할 정도가 된답니다. 하이원 엔터테인먼트 이게 뭐 게임하는 테마파크처럼 지어놨는데 여기에도 647억을 쏟아부었습니다. 개장을 하기는 했는데 손님이 옵니까 파리만 날리다가 결국에 사업자체를 완전히 접었습니다. 여기는 태백의 강원랜드 바로 옆에 있는 오투 리조트입니다. 스키장이죠. 이걸 짓는데 또 우리 공적자금으로 가지고 4400억을 쏟아부었습니다. 장사가 또 안 돼가지고 거의 망하다시피 해가지고 결국에 민간에 넘어갔는데 800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벌써 3600억 우리 세금이 허공으로 사라진 겁니다. 하이원 리조트 이거 헐값으로 넘긴 거 방송 좀 해달라고 강원도 사시는 시청자분께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폐강지역 개발기금 이거 뭐 하늘에서 떨어진 공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골프장 짓고 리조트 짓고 이래서 완전히 다 말아먹었습니다. 이 기금의 성격에 맞게 폐강한 지역 다른 대체산업 찾아내고 또 이 지역 어떤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구상은 하나도 안하고 전부 먹고 놀자판인 강광업에다가 돈을 쏟아부어서 완전히 다 말아먹고 지금은 깡통이 됐습니다. 강원도 뿐만 아니고 충청도도 이 기금받아서 쓸데없는 허찌거리를 했습니다. 보령의 대천리조트를 천억 가까이 들여서 지었는데 이게 장사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지자체가 손댄 숙박사업 성공한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기도 장사가 안되가지고 망하기 직전에 민간한테 헐값으로 넘겼는데 260억 밖에 못받았답니다. 자 이렇게 4조 4천억을 말아먹었는데 또 돈 더 달라고 폐강지역특별법 이거 효력을 20년간 연장을 냈습니다. 원래는 25년에 종료인데 이거를 2045년까지 연장을 해서 야 앞으로도 계속 돈을 더 받아 먹을 겁니다. 그리고 20년이 연장이 되면서 추가로 추가로 폐특법 기금이 5조 원이 조성이 돼서 또 강원도 충청도 폐강지역을 지원한답니다. 미래 먹거리 생각은 안하고 그냥 돈 주니까 마구마구 쓰는 겁니다. 그렇다고 대체산업 개발하는데 돈을 한 푼도 안 쓴 건 아닙니다. 총 4조 4천억 중에서 대체산업 발굴하는 데는 5천억 밖에 안 썼답니다. 폐강지역 발전기금 그 중에서 35%는 그 대체산업 발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상하수도공사 도로공사에다가 돈을 썼답니다. 우리나라 지자체는 도적됩니다. 지역발전시키라고 정부에서 기금주면은 그 돈 엉뚱한 데 다 써버리고 이제 또 더 달라고 손벌립니다. 폐강지역 발전기금 4조 4천억 엄청난 이 큰 돈을 각 지자체마다 나눠먹기로 가져갔습니다. 우리 세금을 쓰는데 어디에 사용할 건지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마구마구 썼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으면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성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그런 것도 안 했답니다. 특별자치도라 가지고 정부의 감시나 감사도 안 받습니다. 강원랜드 이익금을 각 지자체에서 나눠 가지는데 돈 더 내놔라고 지금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폐강기금은 완전히 눈먼 돈이고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